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열 변호사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늘 국정감사에 나왔는데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김문수 장관한테 사과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문수 장관이 소신발언한 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때, 일제시대 때 조선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적은 없었다. 그때 국적은 일본 국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국적이었다고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저렇게 뇌피셔를 일으키면서 오늘 어떤 일이셨냐면 김문수 장관이 국회에 가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수조차 안 합니다. 무슨 김문수가 악귀입니까? 악수도 안 하게? 그런데 그러면서 저번에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매우 가슴 아프지만 일제시대 국적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할 수 없다.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민국 국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또 야당 의원들은 맨날 하는 그 전가의 보도, 퇴장하라! 떠들어댔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시대 국적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때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답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지난 8월 26일에 인사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 청문회가 결국 파행이 됐죠. 그리고 그 후에 말이죠. 9월 9일 날 환노의 전체에 의해서 이때 인사청문회 때 한 얘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또 야당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장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사과하라! 그러면서 또 악수도 거부하고 그랬는데 또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장관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이 해나갈 때 여러 부분에서 국적이 명기될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제국의 여권 이렇게 써 있었고 또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법률이라든가 조선총독부 재령을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없다. 이것이 현실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 말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이 난 없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니까 차후에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청위를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라. 그렇다면 그 결론에 내가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내 피셜을 해봤자 야당 의원들 네가 아무리 내 피셜을 해봤자 전문가들 얘기 들어봐라. 그러면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김문수 장관은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는 규탄한다. 일제가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곳에 모두 일본 국적을 강제한 거다. 그래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이지 한국 사람들이 좋아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또 일본 국적을 형식적으로 취득했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된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들은 김문수가 민족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려하실 필요 없다. 저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민족주의 얘기하다가 제적을 당한 사람이다. 그때 사회주의 운동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김문수가 저쪽 아니었습니까? 그때 주사파 그쪽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 민족주의 했잖아요. 나 그것 때문에 제적까지 당한 사람이다. 내가 민족성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민족 정신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오히려 민족 정신이라면 나다. 내가 왜 일본 편을 들겠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뿐 아니자. 아 좋습니다. 이러니까 김문수의 지지율이 그냥 팍팍팍팍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의 다음 대권주자는 김문수가 확실합니다. 김문수는 그 누구하고도 엮이지 않았습니다. 김문수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명태균하고 엮였네. 지금 다 엮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도 나경원도 명태균 만난 적이 있다. 그다음에 오세훈은 또 명태균 앞에 가지고 동태처럼 엉엉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이준석이 천아람이 전부 다 지금 박안수, 경남지사 전부 다 명태균하고 엮였다는 건데 김문수 장관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김문수 자체는 그냥 그대로 순결, 청렴, 깨끗 누구하고 엮여서 공모하고 무슨 조작 꿈이고 그런 자체를 안 합니다. 그건 준석이가 하는 거지, 그런 거는. 따라서 김문수는 털어도 뭔지 안 날 사람이고 그다음에 민족정신 확실하고 국가관 확실하고 그다음에 살아온 삶이 확실합니다. 살아온 삶 자체가 확실해. 3선 위원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두 번 했고 그다음에 경제노사정위원회 이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 장관하고 그러는 동안에 재산을 축적한 것도 없어요. 봉천동에 빌라에 산대요, 20평짜리.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재산이 없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청렴하고 그다음에 또 젊어서 뭐 했습니까?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 했잖아요. 노동운동도 가짜노동운동 한 거 아니에요. 정말 공장에 가서 일하고 아주 정말로 노동을 위해서 탄압받고 말이죠. 그때는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정말로.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언니와 우리 누나와 우리 형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 아닙니까? 삶 자체가 말이죠. 그다음에 부천 소사에서 말이죠. 국회의원 세 번 했어요. 부천에서 했습니다. 부천이 어느 곳입니까? 다 야당이 하는 곳이에요, 민주당이. 그때 김문수는 물론 야당 쪽에 있었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국회의원을 또 세 번 했고 경기도 지사를 또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 했습니다. 이재명은 한 번밖에 더 했습니까? 두 번 했다는 만큼 그만큼 행정력을 인정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 지사는 보세요. 입법, 국회의원 세 번 했잖아요. 행정, 경기도 지사 두 번 했잖아요. 지금 노동부 장관 하잖아요. 그다음에 젊었을 때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러면 시민단체 이런 활동을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사법부만 안 해본 건데 사법부는 당연히 판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김문수 지사는 말이죠. 깜빵도 다녀오고 법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깜빵 한 번 다녀오면 다 법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노동운동하고 학생운동할 때 그다음에 경기도 지사하고 할 때 국회의원 하면서 법 만드는 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법, 행정, 사법의 주운 사법까지는 확실히 이걸 체험하고 스스로 해본 사람입니다. 이론적인 어떤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실천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판단력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수 지사가 실제로 해보니까 주사파는 이건 아니다. 지금 김일성이 얘기하는 주제사상이라는 거 저건 다 거짓말이구나. 자기 어떤 일당 독재를 지배를 하기 위한 그래서 인민들을 갖다가 지금 압제하고 그리고 또 탄압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교조주의적 그런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전향한 거 아닙니까? 전향도 가짜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김은수 지사는 진짜로 전향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태극기 집회에 가서도 말이죠. 확실하게 누구하고도 폭넓게 어울립니다. 정광훈이라고 해서 쳐내고 그렇게 안 해요. 정광훈 목사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리고 김은수 지사가 좋은 게 뭐냐면 그 누구라도 껴안는 덧셈의 정치를 한다는 거죠. 사람이 맑고 그다음에 인격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야당 의원들도 말이죠. 겉으로만 김은수를 싫어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김은수를 존경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노동운동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저 김은수라는 거예요. 노동운동한 애들 중에서도 말이죠. 그야말로 노동운동을 한답시고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여성들을 갖다가 노예처럼 말이야 부려먹고 그런 놈들 많아요. 도구로 삼고 안희정 같은 애가 바로 그런 애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고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김민석이 NHK 룸살롱 해가지고 양쪽에 껴안고 노래 부르고 말이죠. 아니 5.18 전화장에 갔다는 놈이 말이죠. 다 그런 놈들 아니에요. 송영길, 송트람 다 학생운동했다고 하는 놈들이 사실은 더 썩어빠진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그런 어떤 불민스러운 일에 엮였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불민스럽게 돈에 엮였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김문수 지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면 내가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탄핵당하고 감방 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한민국 권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자식실의 소실을 뚜렷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딱 눈치고 보고 말이죠. 어떤 생각이 있어도 이 얘기했다가 괜히 구설수에 오르면 내가 마이너스 되겠지? 정치인들은 딱히 눈치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광주 가서 비서기들에 쓰다듬고 말이죠. 또 헌법 정신에 5.18을 집어넣겠다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다 눈치 보는 거예요. 전라도표 얻겠다고 눈치 보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표가 없니까? 오히려 김문수같이 하면 말이죠. 김문수한테는 오히려 좌파표가, 중도표가 마구 그냥 날아들 가능성이 있어요. 제주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4.3 사건. 이거는 남노당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꾸민 대한민국의 사실은 정부 수립을 전복시키려고 못하게 만들려고 한 그런 어떤 폭동입니다. 그때 양민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양민이 죽은 것은 그놈의 새끼들 때문에 죽은 거야. 걔들이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민이 죽은 것은 그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걔들이 방패로 삼으니까 저쪽 편의 양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쪽에 서 있다가 우리 국군이라든지 경찰에 의해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 3.3 사건의 폭동에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확실한 소신 그리고 능력 그리고 청렴함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오늘도 국정감사 가서 확실하게 소신을 밝힌 사람 김문수가 대권가입니다. 김문수 다음 대통령 됩니다. 강시럽 tv입니다.